오늘 차량은 이스터나 몇 년 시기죠 2004년 시기 2004년 시기이고 키로수는 얼마댔습니까 지금 38만 38만 아 시티 차량이구요 어 차량 고스트 냉각수 2병 그리고 어 흡기 하나 어 유속증감기탄 흡기 하나 배기 하나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갑니다 요 차량 굳이 세팅값 얘기하면 은 한 70% 정도 세팅값 됩니다 차량이 어떻게 틀려졌는 지만 느끼시면서 하시면 되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장거리를 많이 타는 차가 제가 한번 달아본거에요 장거리를 타는 차량이 아주 용이하죠 연비 같은 경우에는 타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요 일단 차가 부드럽게 잘 나가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만 느끼시는대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꺾어져서 70키로 석도제한 하나 있죠 이스터나가 차 좋아요 좋아요 오늘 고객님은 어 이쪽에 진접 인가요 아니지 어디죠 올드바이러스 남양주 거기가 무슨 동이죠 덕소 덕소 쪽에서 활리데이비스 오토바이 매장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입니다 이 차량은 중고차로 구입하셔서 이 뒤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이크를 실을 수 있게끔 다 개조한 차량이구요 일할때 쓰는 부분도 있고 오토바이 매입하고 판매할때 필요해서 차량을 중고차를 구입해서 오늘 저희 회장에 방문했구요 저 위에 다음실에서 유턴 할겁니다 지금 타보니까 좀 어떠세요 부드러운 감이 좀 있기는 해요 힘은 좀 어때요 2단 출발할때 틀려줄걸 느꼈어요 오케이 이스터나가 2단에서 좀 머뭇거리는데 네네 2단 출발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오케이 2단 출발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해 주시고 고스트 냉각수 같은 경우는 타시면서 더 효과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타시다가 괜찮아진 거 있으면 여기서 유턴 할게요 전화 한번 주십시오 한 200km 정도 타봐야 된다는거요 네 그정도 타보시면 효과가 거의 다 오는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잠차는 전보다 진동 소음도 좋아진 것 같구요 네 이게 사실은 다 못 믿습니다 장착하고 타보지 않는 이상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타보시면 다들 좋아하시니까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 장착 전에 테스트주행 한번 하구요 그 다음에 장착 후에 또 기술 대표가 한바퀴 몰아봅니다 세팅값대로 잘 먹었는지를 체크한 후에 최종적으로 고객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제가 옆에 타서 앞에 안보고 사령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것을 느끼신 이후에 저희가 가격을 장착 가격을 그 이후에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착하시고 50일 동안 타봤는데 난 그 효과나 성능이 위배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고스트 시리즈 첨가제만 빼놓고 모두 100% 환불을 해 드립니다 이것만 믿으시면 되고 전화 받으세요 정차 했을 때 서 있을 때 진동 소음 많이 좋아졌네요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냉각수가 타시면서 이게 더 효과가 옵니다 왜냐하면 냉각수가 다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에 진동이 많이 줄었어요 네 재밌어져요 운전이 즐거워지니까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은 제가 제일 잘하니까 그동안 타보시다가 오셨었고 변화된 값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착하시면 여성 오너드라이버도 다 느낍니다 무딘 여성 오너드라이버도 다 느끼기 때문에 장착해 보시면 효과와 성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돼서 그게 좋은 거에요 장거리 운영을 하면 소음 때문에 이게 좀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없지 않은데 상당히 인기해서 고객님께서 만족을 하시는 게 저희 피니시모터의 자부심입니다 일단 장착하시고 운전을 해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객님 타보시다가 더 좋아지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NH qui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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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